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조화 함께 공부해 볼까요? 그럼 시작합시다. 싹्र이항국마는 그리아파트의 아카를 위치에다 와는다면, 그리아파트의 초 대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아랍다. 초 대하다는 말은 아랍다.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랍다.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잘 듣고 기억하세요. 초대 해요, 아라드나 크나. 초대 했어요, 아라드나 크나. 초대 할 거예요, 아라드나 크나 위. 초대 할 거예요, 아라드나 크나. 초대 할 거예요, 아라드나 크나. 초대 안 해요, 아라드나 크나. 초대 못 해요, 아라드나 크나. 초대 할 거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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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드나 크나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permitted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uding કેમીતી વાગેદા આસાગ ગાણન પૂલાં ચોદે હગોશીપ્પ્પ્પ્યો અરદના કરાનુને અરદન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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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અરદ અરદન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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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અરદન 49 주과 1 주과 1 주ades 1 주이ni 4 speaking 5 Sonrrr 4 speaking 6 은인boy 4 speaking 6 1ша 3 che 6 6 1 1 1 2 1 1 હોદ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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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은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 이거 잘 듣고 잘 외우세요.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.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있으세요.